안녕하세요 배그정보 로우필스입니다 2020년 7월 29일 라이브 서버 점검 이후 새로운 이모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승리댄스 22 이모트입니다 스팀 배틀그라운드 2.99달러,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32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승리댄스 22 함께 보시죠 2020년 초 엄청난 유행을 강타한 관짝춤을 연상하는 이모트입니다 관짝춤의 유래는 가나에서 새롭게 생긴 장례 풍습으로 고인이 가는 길을 즐거운 기분으로 가실 수 있도록 춤을 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적을 잡고 관짝춤을 추고 적을 즐겁게 로비로 보내는 것 어떨까요? 저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배틀그라운드의 다양한 정보 받아보세요 루바! кус기 를 брос betrayal 아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